단원 6경제 지표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 실업률, 인플레이션 및 생산량 1. 구조적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이 더 이상 해당 국가의 일자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국 총리는 국가의 많은 방광을 폐쇄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마찰적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아직 다른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3. 주기적 실업, 불황의 희생자 4. 계절적 연중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경우 실업의 결과 1. AD 감소 이 정부의 더 많은 부담 실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함 환열, 현재 사회 불안, 인플레이션 기준 연도, 기준 연도 2002. 소매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의 원인 1.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 1. 가뭄 농작물이 죽습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의 원인 임금물가 스파이럴 2.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 상승 AD 3. 인쇄 인플레이션 주의 4. 수입 인플레이션 1. 석유 육아가 상승하면 국내 상품 가격도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결과 비용 밀기 영향 선택의 폭 감소 소득 분배 악화 수요 당김 좋음 그러나 하이퍼 인플레이션 심각함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인쇄 인플레이션 수요 풀이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 임금 스파이럴이 될 수 있음 산출량 측정 경제 성장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 GDP 가치 총인구 대비 1인당 실질 GDP 1억 달러 해당 국가의 국민 총생산 브루나이 90달러 100만 노르웨이 100달러 100만 100만 달러 1천만 달러 1인당 실질 GMP 절약 대소비 절약 대사용 절약 재앙 대비 지속 가능한 개발 사용 승수 효과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음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